국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. 어쩌면 되는 듯 돌아가는 것입니다.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고대한 물줄기의 첫 물꼬입니다.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.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에 항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저의 뜻과 의지를 삭발로 다짐하고자 왔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고함 조국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냅니다.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. 내려와라. 중단하라. 법 입장문 낭독이 있겠습니다.